안녕하세요 마술사 김치입니다. 전국 코인마술대회 8일 남았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추억과 경험을 드리기 위해 1, 2, 3등 입상자분께 해파이스토어스팀에서 제작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코인 트로피를 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마술사 안하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 이유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국의 김치 마술사님께서 대한민국 제1회 전국 코인마술대회를 개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전 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회 개최가 굉장히 뿌듯하고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 마술 역사상 동전이라는 한 파트만으로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한국 마술계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스트렝스를 보유하신 김치 마술사님께서 이렇게 전국 코인마술대회를 개최하신다니까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의 많은 숨겨진 동전 마술 매니아 분들과 마술사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좀 안고 펼치고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1회 전국 코인마술대회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멀리서도 외국인 노동자 안 하림이 열심히 키워나겠습니다. 화이팅!